보내 실력이 충분해요 차가 너무 무수해서 개입하니까 위험하네요 가만히 있는 게 아니라 자 출발 중에 되셨나요 시험을 시작하겠습니다 주임 시험을 시작합니다 출발하십시오 제한속도 70km 구간입니다 그 감점이에요 출발할 때 깜빡 켰어요 가세요 어쩐지 사전하게 다음에 진로변가 하고 싶을 때는 옆을 먼저 쳐다보지 말고 깜빡이부터 켜세요 깜빡키고 오래가도 감점 안주니까 시험을 이어서 오세요 출발하십시오 미션을 이어질게 된 초에 소음의 남은 시간을 만드는 많은 시간을 주지 않고 다이어트 스터디, 구체적으로 이곳에 자리에 도착해봤습니다 여기야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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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여기가 여기가 여기 나 멈추셨어요. 잘 멈췄어. 이게 급브레이크 감점이에요. 아 네. 신호가 있잖아요. 어 생각도 못했어요. 다행이야 멈췄어. 아니 갔으면 실격이야. 좌회전은 헷갈려서. 우리 측진이잖아.